김종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 난단지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함께 모이면 이렇게 수군거릴 것입니다 누가 저 영감 입을 좀 다물게 할 수 없나? 누가 좀 낯서라! 저 영감 입을 다물게 아마 이렇게 수군수군 거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인의 맹폭격입니다 4월 3일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시장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깡통을 찰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음에는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보다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정이다 이렇게 언어를 만든 능력이 탁월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주범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스스로 우기지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세금주도 성장이다 세금을 들이부어서 간신히 성장률을 유지하는 상식 밖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상식 밖의 나라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우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도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 대만이 329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인구가 2배인 대한민국이 1만 명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 그렇게 천년덕스럽게 거짓말을 꾸미는 겁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고 거짓말화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아주 그냥 그게 질리는 거죠 진실이 없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 진실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삶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진실이 없이 허황되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제가 긴급한 경제 상황 수습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조정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긴급 명령으로 국회를 소집 않고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100조 원을 기존 예산에서 동원하니까 국채 발행 없이도 동원해가지고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돕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의 이야기를 한 거죠 국채 발행하지 않고 아이들 세대에 빚 떠넘기지 않고 그러나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빚내가 돈 쓰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의 70%와 함께 100만 원씩 써줘가지고 그야말로 문재인식 고무신 선거 문재인발 고무신 선거 이런 거를 현대판 고무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배우지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 모범 사례라고 하는데 대만 인구가 우리 절반인데 조기에 중국 입국자 차단을 했다면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 넘어갈 수가 있냐 대만이 확진자 수가 329명밖에 안 된다 지금 한국은 1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가 2배인데 대만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모범 국가다 방역 모범 국가다 이렇게 하면 많이 잡아도 700명 정도가 나오면 모범 국가죠 700명이 나오지 않고 1만 명이 넘었을 때 어떻게 모범 국가냐 방역 모범 국가냐 이렇게 천민억색 거짓말해 놓는 겁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의사와 간호사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국민이 거기에 전폭적인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국난을 당하면 민초들이 열심히 해서 난국을 극복을 했죠 나라는 항상 무능했습니다 역사의 거의 전편에서 단 나라가 유능했던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라가 산업화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 나라가 유능했던 것이죠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아주 무능하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다 2016년 거의 망해가던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아가지고 결국 살려놓은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확히 알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층들도 성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죠 따라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가장 바짝 긴장한 그런 집단이 현재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1군의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한 정권이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정치 공작으로는 모든 걸 되돌리는 겁니다 김종인 씨의 말이 힘을 얻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4.15 총선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당장 최강욱이나 항의석 같은 인물들이 투입돼가지고 조국 부활전을 하고 조국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래서 MBC도 동원되고 채널A 기자도 관련이 돼서 맹폭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한 정권이다 정확하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김종인이 갖고 있는 촌철살인하는 능력인 거죠 그들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서 아주 무능하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다 관심도 없는 겁니다 관심 자체가 정권만 잡으면 되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당부입니다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 틀림없이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을 택한다는 의미에서도 미래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죠 미래통합당이 좋았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고 차선이 없으면 3선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게 미래한국당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 이 나이더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당부입니다 4월 1일 날 나경훈 서울 동작을 후보 사무실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 파행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급등시켰으니까 이미 2020년 1월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난 것이 아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거의 한계선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퇴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다고 거짓말을 천년력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사르른 판을 걷듯이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진실을 합니다 이미 지난 3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생계의 기반이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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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